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오! 도착했구만 흐흠 아.. 졸리네 아오 모두 내려 아오 아빠가 이거 오고 싶다던 거기야 거기 낚시터 낚시터 신네 낚시터야 호호호호호 귀찮아 요리야, 오늘 아빠랑 낚시 대학 낚시 할껀데 기분 좋지 않아? 귀찮아 아 여보 오늘 같이 낚시를 테니까 좋지? 아이 그럼 옛날 생각도 나고 옛날에 이런 데서 데이트 많이 했는데 아이 그럼 그럼 봄수야 좋아? 응 좋군 좋군 아 근데 오늘 봄수랑 요로는 낚시를 처음 해볼텐데 내가 아빠 알려줄게 친절이가 알려줄게 따로와 따로와 자 여기 봐봐 자 이 낚시터에는 자 생선하고 연어하고 흰둥 흰동가리 그리고 보거 보거가 잡힌대 응 봄수야 넌 뭐 잡고 싶어? 나는 나는 이거 뭐 아 이건 낚시대를 잡겠다고? 어 어 그런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왜 어 어 물속에 그런건 없어 요로는 뭐 잡고 싶어? 잘생긴 인어 왕자님 아 아 그런건 없어 아빠가 있잖니 어 어 아 안녕하세요 저 낚시 낚시대 좀 빌리려구요 아 여기 빌릴 수 있네 응응 자 아빠 그럼 4개 빌릴게 4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떡밥도 4개 빌리고 그리고 양둥이도 물양둥이는 여기다 물고기를 넣을거야 아빠 근데 왜 떡이 밥이야 떡이 왜 밥이냐고? 아 이거는 미끼야 미끼 이거 이거를 자 알려줄게 내가 너희 둘 다 모르잖아 자 이거 낚시대 있지 여기다 끼에다가 이 떡밥을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딱 넣어야 돼 이렇게 오케 그러면은 물고기가 이게 밥인줄 알고 문단 말이야 그러면 낚시대를 들어 올려 어 알겠지 응 알겠지 응 뭐 여보는 알겠지만 자 그럼 낚시대 하나씩 받아가 오에에에에 받아가고 뭐야 내거 쓰던거야 아냐아냐 아빠가 좀 썼었어 자 이거 떡밥 하나씩 가져가 여보도 하나 그리고 양둥이도 하나씩 가져가고 너네 두개야 낚시대가 아 아 아 하난데 아 원래 그렇게 보여 자 아 왜 나를 낚으니 요로야 옷생여사 할 나도 너도 낚을거야 그럼 오호 조그맨 물고기 같애 아 좋아 싫어 자 그러면은 이제 자리에 하나씩 앉아볼까 음 엄마랑 앉을래 그래그래그래 고끼다 나랑 앉자 아 그냥 낚시하면 재미없으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 뒤에 어항 보이지? 뒤에 어항 보이지? 아빠 쪽에도 어항이 하나 있네? 그치? 응 요기에다가 물고기를 누가 더 많이 잡나 내기를 하는거야 5분동안 어때? 오예 오예 요거를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해? 게임 모드 모두 풀고 자 자 좋았어 5분동안 누가 더 많이 잡냐 내기하는거다 자 모두 앉아 자 동시에 시작하면 시작하는거야 알았지? 자 근데 물고기가 있긴해? 아 있구나 자 자 하나 둘 셋 시작 오케이 봄쇠야 물고기란건 말이야 세월에 낚는거야 어 봄쇠 잡았다 봄쇠 잡았다 빨리 넣어 빨리 한쪽 우리 한마리 잡았구 자 봄쇠 잘하는구만 터만 좋네 이쪽으로 숨자야겠구만 난 왜 안잡히지 저기 저기 봄쇠야 일로 올라와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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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물속에 들어가는게 어딨어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와 아 아 이거 한마리도 못잡겠네 이거 됐다 오 아 아 아 물고기가 있긴 있어 이거 물고기가 없는거 같애 아 이거 물고기가 있긴 하는거야 이거 아빠 잘 잡는다면서 어 저기 있는거 같애 저기 한마리 있는거 같애 물어라 내꺼 물어라 내꺼 물어라 물어 물어 어 어 잘한다 저기 한마리 잡았어 물병을 낚았어 물병을 낚았어? 응 물병을 낚았을 수도 있나 아빠 나 자꾸 빠져 왜 이렇게 빠져대 아 아니 뭐 니가 물고기야? 그런가봐 아니 한마리 어 저기 물고기 한마리 어 어 홈사다 한마리 잡았어 한마리 잡았어 한마리 잡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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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길 수 있겠구만 이거 어 이기고 있어 이기고 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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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잡기지? 니 쪽엔 아무것도 없는거 같은데 저건 니 내가 뭐 생겨서 그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그렇게 심한 말을 한단말이야 어 어 여기 물고기가 엄청 많아 어 어 한마리 잡았다 노력क 남은시간은 3분 우우우우우우우우 요리야 요리야 타기러줘 오라와 요리야 요리야 잡아와 하하하하 야혈attle 요리를 해둬냐 오빠 요리 잡아올 Quem 도와준거라고 나 잡아올거야! 도와준거라고 나는 도와준거 아 저기 아무리 잡힐거 같은데 아 안잡혀 아빠 이거 보드가 이상한거 같아 잘 안잡혀 아니야 아니야 저기 잘잡고 있잖아 무슨소리야 저기도 못잡고 있는데 어!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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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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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분 남았다 야 어서와 이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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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있는쪽에 던져야돼 끼를 저렇게 잘 못잡는구만 일로와 좋았어 좋았어 방해다! 방해다 방해다 오 이거 물고기 엄청 많이 나왔다 오케이 잡았다 잡았다 좋아 좋아 오 잡았다 또 잡았다 또 잡았다 물고기 일로와 나 엄청 많이 잡고 있어 지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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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들은 우린 상대가 안되지 방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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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로로 바닥에 야고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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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루지롱 우리 딸 괴롭히지마 이리와 일로와 물고기들 이놈들 아 물고기 잘 안 잡혀 이놈들 아이 아빠도 가도 잡아와 아 야야야야야 야 나를 방해하면 어떻게 해 아빠도 가도 잡아와 자 1분 남았다 1분 남았다 어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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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잡았다 잡았다 봄지 잘한다 봄지 잘한다 방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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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로로 아이 지사하게 방해를 하더니 어 물고기가 여깄다 이녀석 어 뺏겼어 뺏어 없어 아 이름표 어 저 녀석 아 여기는 물고기가 많네 아하핳하핰 아 여기 물고기가 많네 여기는 아유 월청이야 월청 아유 됐다 월청을 낚았다 아유 이거 어떻게 아빠 아빠 어 왜왜왜 알았어 안 할게 안 할게 다가야! 다가야! 알았어! 다가야! 30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30초 아야야야, 지금 물속에 빠졌다 수박해 죽겠다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진짜 안 잡혀 이거 기다려야 하나?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자 1마리! 자 10초, 10초 남았습니다 9, 8, 야! 무라! 5, 4, 3, 2, 1 땡고!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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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저 낚싯대 뭐야? 자 모두 이쪽으로 와주세요 자, 물건 많이 잡았다 여기 자, 이제 양쪽 팀이 누가 더 많이 잡았나 자, 뭐 세볼게 자, 진 팀은 딱반받기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꺼낸다 한 마리! 어휴 물도 같이 뿌려줘? 두 마리! 물도 같이 뿌려줘 어떡해 이거 그냥 뿌릴 수는 없나? 여기다 뒤에다 어항에다 해 아, 좋다 좋다 자 자 세 마리 그리고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왜 이렇게 많이 잡았어? 여덟 마리 아홉 마리 거짓말이야 그렇게 많이 잡았을 리가 없어 열 마리 열한 마리 또 있나요? 어, 열 두 마리까지 열 두 마리 어, 많이 잡았다 여기 어후 야, 봄수야 우리 더 많이 잡았겠지 우린? 아, 당연히 많이 잡았죠 우리가 아, 우리 많아 보인다 딱 봐도 많아 보이는데 자, 한 마리 어, 긴장된다 두 마리 이, 이게 뭐라고 세 마리 네 마리 한 마리 두 마리 몇 마리야 우리 세 마리였지? 네 마리 다섯 마리 세 마리 여섯 마리 헷갈려 죽겠어 일곱 마리 여덟 마리 아홉 마리 아홉 마리 까지 어, 뭐야, 뭐야 거짓말이야 아홉 마리 잡았네 근데 내가 포함해서 열 마리 야, 너 들어와, 너 들어와 열한 마리 열한 마리 동점이다, 동점 아, 젓네 우리가 아, 여보 유로루 딸 어 어, 딱 봄 때려 자 딸 딱 봄 이마 때려 아빠 귀신해? 진짜 때린다? 어 야, 그렇게 세게 때리는 게 어디 있어 캥 지사야, 지사야 빵꾸야 아, 어쨌든 오늘 신은 학습 재밌었다 그렇지? 어, 얘 봐봐, 얘 봐봐 얘 봐봐 자 이제 물고기들이 괴로워할테니까 풀어주자 어때? 어떻게 풀어주자 물을 없애는거지 2순위에서 풀어주자 그래 잘가 얘들아 야 들어가야지 그래 너네 많이 살았어 이제 풀어주자 얘들아 어휴 물도 왜 타락불락같이네 잘했어 폐깜들이 싱싱하네요 아 싱싱하네 우리 이걸로 매운탕 끓여먹자 매운탕 끓여먹자 좋다 좋다 야 봄수 너도 누워봐 물고기 해봐 너도 파닥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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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싱하네 아야 아 물고기 고기들이 나온다 이걸로 밥해먹자 우리 자 집에 가자 이제 밥먹으러 가자 하하하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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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집가자 밥먹으러 가자 재밌었다 그치? 재밌었다 나중에 또 오자 네 근데 차가 안 움직인다 하하하하 고장났다 차 보러가자 보러가자 롤쌰 탁 könn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